아 와 요거는 정말 오 되게 커요 우와 오 요거는 어찌 묵직한게 손맛이 짜릿했어요 이야 요거는 아 집게를 안찍고 으악 자 디렉트로 방생을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 어이구 무거 묵직한데요 이야 어 어 어 난 풀리지 으 으 으 빠펴나 안빠진야네 가 놀랬나 이건 안캡니다 놔두기도 어렵네 지갑했어요 이건 놔야지 건들면 무는 숲속있네요 잘가 집게로 집어가지고 안 놓고 있어요 놔줄꺼야 빨리 놓고 가 안되겠습니다 물에다가 직접 오우 났다 간지 오우 오우 이야 오우 볼통도 들어갑니다 이야 잘가 고마워 미안해 스트레스 받지 못하고 오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락 올려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